나 배게 데프 디디 아우 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와 자 칼바람 멜모샷 쓰네요 리신 자 란머스가 때리든 말든 타워를 쳐주는 끝까지 때리 와 뭐야 체력 타워 왜 이렇게 약해 칼바람 타워 자 싸이용군 코구모 리신이 흡혈이 어마무시하거든 어 이건 죽은거 아닌가요 아픈데요 pow 어허 워어 자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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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하핳하핳하핳하핳 뭐야 어? 포그모님 자폭 자폭 자 포ㅓ어욕 아 잠깐만 뭐야 이차 옆에 옆에 카직스Geek 옆에 카직스 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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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이게 잘 안 죽어. 얘가 흡혈이 미친놈이야.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벽 넘으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. 이즈리얼이네요. 이즈리얼 체력 200 남았어. 뭐가 옵니다. 신지드네요. 신지드. 벽 넘어가서. 자. 어. 독부리면서 가기. 방구. 방구 끼면서. 텔폿타기 라이오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